드디어 멕시코시티를 떠납니다 양이 엄청 많네요 벌써 또 배불러요 멕시코는 작년에도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돌아다녔어요 멕시코시티에서 와학과 치아파스로 가는 국민 루트가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 좀 빨리빨리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왔어요 여기 체크인부터 수함을 붙이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셀프였습니다 공항에 너무 일찍 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늦게 오는 것보다 일찍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뜨랑걸라 영상을 찍고 나서 한 3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먹었던 술의 양이 편집할 땐 너무 재밌었었는데 3일 동안 정말 아팠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란 말 하면 안 돼요 당분간은 또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맨정신으로 끼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는 것도 이렇게 잘하고 그쵸 아팠지만 기쁨에 참여하요 아팠 founded 일부러 왔어요 할 때에는 일주일에 양해지는 것 같아요 또 밥을 먹죠 아까aban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신이 창조하는 것 같아요 자 산 크리스토바레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여기 왔었을 때는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엄청 추웠었는데 오늘은 더우면서 땀이 나네요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두번째 방문한 도시를 보면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방문한 그런 느낌 여기 바닥에 보이는 것들 이런게 마야문자 거든요 마야문자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자 여기 도미토리에 1층 침대 잡았구요 하룻밤에 백패소에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산 크리스토발 두번째 날이구요 저기 구름 텍스처 보이세요 구름이 저렇게 짙어요 여기는 멕시코 시티랑 마찬가지로 해발 2200미터에 있는 도시구요 제가 구구절절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작년에 만난 인도네시아 친구 아피프라고 그 친구가 여기서 인도네시안 그리고 베트남 음식점을 열었다고 해서 그 친구를 1년만에 보러 간 중입니다 고산병이 왔는지 은근히 숨이 차네 이게 여기는 페루 코스코 처럼 이 바닥이 울퉁불퉁 합니다 벽화들도 그렇고 이거 뭐야 벽화 와 이브 같은 employee 국내 미스, 크리스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작은 공간에 너무 사랑해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매우 흔한 회의에 만난 회의에 만난 것 같아요 이것이 생명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 순간이 왜냐하면 이게 유니크 그리고 시작했을 때 시작했을 때, 안 했을 때 네, 정말 cool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kay I've been in Mexico for 10 Pas 보충이 좋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요. 지금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보는데, 나라를 보는데... 동생이 좋네요. 제가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붓은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어둬 후에 아시! 아시! 와우! 고고무태! 뭐예요? 와우! 오우! 저는 자리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민이 사회가 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민이 사회가 더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최고, 그런데 음식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 này 모든 게 최고의 밥도 работать 미국들과 그 Zusammenragon око 고소득 중국이나 아 bags이나 음식을 보는 거래 물론 서그래한다 because they have thousands of yearsbuilt victim의illo UC noble they use the ingredients 무수운소 소야 option 그 다음에 desired CPU 지금 우리 인도는 TEMPE 진짜 speeches 진짜 진짜 응? 인짜 약해서 시간을 돌아가고 있어요 와! 저렴한 큰 아픈구 와! 그건 진ции적으로 spicy 이 마실 수는 별로 안타까진 저희 컨셉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전신을 받기로 했죠 관객이 아닌가 family in a house you get and enjoy the use only collaboration for costs in other places vegetarian or vegan food is very expensive but for what? so for a business this is family i think i like it better this one taco yes we're busy let's see down man after this we, we've got like 8 people coming also now we had a phone call we are pretty busy business man? good bro, we've been like 3 months here now in this restaurant and then yeah we are pretty busy I told you like, jesuit we have always sold out, once all the time people know us like pretty well because our food is like, I think different than the other things before we started we were like doing pop up restaurant in the hostel Oh wow! in that hostel? yeah in the hostel that we used to live in before so we do it every Sunday then we decided to like 그날이 좀 해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아노 이곳에 잡을 딱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아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곳은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너무 좋더라구요 마침내는 뭔가를 두 분야 걷고 싶어 만약 우리도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 평양시장은 물론 소통한 곳이 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너무 고소했다는 거네요 제가 요리했을때봐요. 제가 요리하는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한국 음식은 요리하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요리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local 음식이 많아요. 보통은 tempeh. tempeh은 인도네시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 작업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작아요. 그래서 많이 뺏어야지.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앉아있고 이 레스토랑은 힙합이 저는 이 레스토랑은 너무 힙합이 아니요 제가 구글 리뷰 전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즘은 가로키가 있고 아! 밤에?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게 커뮤니티의 공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우리의 친구 그의 컨셉 우리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년이 지났어요 알아요 지난 년에 일주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 80,000 정도 300,000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좋아요. 이게 생활이에요? 네, 우리가 일기차게 해야 되어야 해요. 우리가 다른 곳을 계속해서, 만약에 누구를 해야 하는지, 해 주세요.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어떤 생일이 많지? 우리는 생일이 많거든요. 행복한 생일이에요. 네, 그런지. 그러면, 그 쿠키 어때요?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해볼까요? 물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오는 거야? 도저히 비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라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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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호스터로 가야 돼? 그래, 저는 그냥 비가 불가능할 때까지 가야 돼 그래 알아요 시골에서 맞는 비는 도시비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이렇게 맞아도 샤워하면 되니까 안녕? 안녕 그래서 물을 끓여야 되겠네?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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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더만 그쳤네요 그냥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다닙니다 이게 제가 여행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아무쪼록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다음에 또 갈 때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바이